이번 시간에는 5장 지적정리입니다. 페이지는 101팩입니다. 이 지적정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을 정리한다. 지적을 정리하는 것은 일단 소유자 정리가 있어요. 소유자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뭐예요? 등록사항을 정정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써서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 후에 통지를 해요. 지적정리 후에 통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등기총탁이에요. 등기총탁. 등기총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이렇게 뭐예요?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 101페이지 지적공부 정리 그래서 의의를 써놨어요. 자, 의의를 한번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표의 사항인 소재하고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아폐 등이 토지의 이동, 토지가 달라졌어요. 예컨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서 면적이 달라지거나 자, 토지 소유자가 앞에 있죠? 자, 토지 소유자가 앞에서 뭐 했어요? 자, 당연히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합병하거나 지목변경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동에 의해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또는 뭐예요? 소유자 변경사항 통제. 등기사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 니네 고쳐라. 이렇게 완료통지 등에 의해서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를 뭐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 새로 작성하거나 정리한 것을 말하는데 토지 이동은 뭐예요? 앞에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정리대상과 방법. 그래서 공부의 정리미 작성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소관청원 지적공부의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복구할 경우 신계등록 쭉 나오죠? 여기. 자,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이미 작성된 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는 뭐 해줘야 돼요? 새로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 방법 중에는 자, 정리 방법 중에는 지적 정리 방법 중에는 뭐예요? 무슨 결의서를?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뭐예요?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자, 소유권이 바뀌어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뭐예요?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부분에 뭐예요?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자, 소유자 변동에 따른은 뭐예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요. 근데 시험 문제인지 뭐라고? 소유권이 가볍게 서별로 바뀌어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하는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부분에 토지동 정리 결의서와 소유자 결의서의 작성. 그래서, 자, 거기 1, 기억. 토지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구분해서 뭐하되? 작성하되. 자, 거기 토지동 결의서 이렇게 쭉 나오죠? 여하튼, 이 토지동 결의서와 소유자 결의서는 일단 제목을 일단 이해해 두시고 반대로 나오면 틀린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거기 103페이지 뭐예요? 소유자 결의서, 그 다음에 거기 102페이지 거기 토지동 결의서 있죠? 결의서 나오죠? 결의서 이렇게 나온 것을 한번 참고로 보시고 소유자 결의서가, 토지동이 생겼는데 토지동이 생겼는데 소유자 결의서 작성하되거나 소유권을 바꾸는데 토지동 결의서 작성하되거나 이렇게 반대로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로 3번에 여기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에 대한 정리 절차 나오죠? 그래서 우리 거기 별표하시고 별표 좀 해주세요. 쌍가로 3번. 무슨 얘기예요? 자, 토지동이 생겼는데 토지이동이 생겼는데 토지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뭐한다고 그랬어요? 신청한다고 그랬죠? 신청은 누가 받아요? 소관청이 받죠? 근데 뭐하지 않고 만약에 뭐예요? 신청하지 아니하면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소관청이 뭐한다고? 직권한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충청남도 서총 구운청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지자체의 구운청이라든가 파주시장이라든가 구가 없는 데는 자, 이런 지적소관청은 소관청은 자, 토지소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하죠? 그래서 자기 관내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사항을 뭐하는 조사는 뭐예요? 조사는 이 규획을 수립합니다. 이 규획을 수립한다 아니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예컨대 자, 파주시가 파주시가 자, 파주시장이 자기 관내의 뭐예요? 자기 관내의 토지에 대해서 자,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이런 식으로 대장상 자, 대장상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 답에다가 몰래 뭘 짚고 집을 짚고 나서 그냥 답으로 세금 내려고 하더라 아니게요? 어? 그럼 자기 관내의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이동이 생겼는지 달라졌는지 자, 이동이 무슨 이 자예요? 이게 달라지 이 자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달라지 이 자 움직이도록 자입니다. 자, 달라졌는지 현재 사항을 뭐하는 조사는 규획을 수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의 계획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이동이 생겨인지 현황을 조사 규획을 수립하는데 자, 조사 이제 장부 들고 가죠? 장부 들고 가보니까 뭐라고? 장부에는 답으로 됐는데 공무원 눈에 이제 뭐예요? 집이 보이니까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뭐예요? 지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순서가 거기 104페이지에 자, 거기 2번에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동 결의서를 작성하고 공부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그렇게 정리할 거 없고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게 일단 우리가 일단 이건 뭐예요? 소관청이 하는 거죠? 소관청이 했는데 자, 작년에 나왔던 것은 이 토지동 계획 수립은 시공구로 이 시공구별로 수립하되 부대의 한 경우에는 뭐예요? 읍 면 뭐예요? 동별로 수립한다. 이게 가로잡어놓기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자, 104페이지에 거기 자, 104페이지에 104페이지에 거기에 니은에 위의 경우 지적성환청은 토지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지목 경계면사별로 결정할 때 자, 그거 줄 치세요.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그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은 자, 시공구별로 동그란 친구 시공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회에 있을 때는 뭐라고? 읍면동부를 수립한다. 그게 이제 괄호조 보호놓기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18일 때부터 나왔는데 일단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이에요. 동의 이거 시험에 용자로 나왔어요. 용자가 아니라 동자라는 게 용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 종합공사 부동산 종합공부에 토지이동 토지이용 뭐예요? 계획확인서 있죠? 예,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그 이용은 거기서만 나와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나오지 딴 데 용자가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건 이용이 아니라 이동현황조사 계획이다. 그 다음에 시험지에 또 뭐가 낫냐면 이런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여기 읽어봤죠? 아까 니은에 위에 여기 시도이사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 거 없어요. 시도이사 승인은 딱 세 개뿐이 없어요. 반지축척이에요. 반출, 지번변경 뭐예요? 축척변경 딱 몇 가지만 있다? 딱 세 가지만 있어요. 이런 데 승인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 거기 토지동 지적공부의 정리식이 다른 말로 바꾸면 토지동식이에요. 공사가 뭐 할 때예요? 공사가 중공할 때 절대 이동사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부를 정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축척변경은 확정공고 이래 도시개발사업적은 뭐예요? 자 공사가 중공할 때 그때 공부를 정리한 이동사회가 완성할 때 정리한다. 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고 폐지 거기 소유권 정리 있죠? 별표합니다. 소유권 정리 별표 보입니다. 그 소유권 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만약에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갖고 소유권을 정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배고 폐지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 줄쳐보세요. 등기완료통기소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소 또는 뭐예요? 등기관소에서 제공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서 정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는 뭐예요? 등기부하고 대장이 이혼해되기 때문에 이혼해된 제도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대장과 토지 등기부의 토지표의 사항은 대장을 기초로 하지만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를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소등심의 지장직자 소등심의 지장직자 소등심의 지장직자 그걸 꼭 기억하라 했어요. 그러면 쌍가리 1번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통제한 정리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 그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해서 자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를 통제한 정리익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위에 소유권의 변동상에 관한 완료통제에서 소유권을 정리하는데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기대된 토지표시가 거기 줄쳐보세요. 토지표시가 토지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그 완료통제에서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제한다. 이걸 우리가 불부합통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이 대장상 자 대장상 소유권자 갑이란 사람이 충청도 100 다 면적 500제곱미터예요. 자 누가 이 갑이란 소유권자가 갑이란 소유권자가 자 어디에 이 답이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자 인허가 받아서 뭐예요? 뭐 했어요? 집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답을 뭐예요? 답을 뭐로 고쳤어요? 대로 고쳤다. 대로 그죠? 물론 뭐예요? 물론 등기부상의 표제법 갑구 그 다음에 뭐예요? 울구 자 소유권자가 누구로 됐어요? 1번 소유권자 갑으로 됐습니다. 물론 뭐예요? 등기부도 충청도 100 다 면적 얼마? 500 제곱미터 돼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자기 땅의 답에 대로 됐죠? 본인이 만약에 급하면 본인이 등기소에 가서 이 답을 대로 고쳐야 되는데 소관총이 촉탁할 거라고 촉탁해서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갑은 갑아구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신청했다 아니죠. 그러면 이전등기 신청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 대장 등본을 붙여요. 그 대장 등본을 붙이면 누가 이 등기소에 등기관이 자 이 대장 등본에 여기 대로 돼있으니까 여기는 니네 등기소에서는 뭐예요? 답으로 돼있죠? 등기를 받으면 안 돼. 각하야 돼. 각하. 그런데 실수했어요. 실수해서 등기를 받아줬다 아니죠. 이전등기 받아주고 습관적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뭐예요? 대장 소관총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했어요. 자 변경 사실을 통제해서 소유권이 율루 율루 이렇게 뭐예요? 율루 정지를 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와래통지들을 보내보니까 소관총에서 보니까 우리는 왜 된데 니네가 답이냐 무슨 표시가 토지표시가 뭐하지 않더라 얘기예요. 일치하지 않더라 토지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등기완료 통제에서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니까 니네 뭐 고치라고 니네 뭐 이 표제부 표제부 대로 고치라고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 불부합 통지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고 보내주는 걸 우리가 불부합 통지를 한다 그럼 이렇게 불부합 통지를 보내주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등기관이 지적소관총으로 또 우회 불부합 통지를 받을 때는 1개월 동그라미 시고 1개월 1개월 명의자한테 등기인청이 없을 때는 이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변경 등기를 집권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부합 통지를 받고 을한테 을한테 뭐예요? 우리가 소유권이 바뀌어서 보내주니까 다시 뭐예요? 반대로 왔으니 네가 뭐예요? 1개월 의문 줄 테니까 이거 뭐하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답으로 바꿔라 이걸 대로 바꿔라 대로 대로 바꿔라 니가 안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직권을 해서 보내줘야지 많이 비로소 뭐예요? 소유권을 정리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관의 직접시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자 명인한테 알려야 되는데 다만 명인이 두 사람일 때는 한 사람한테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등기법에서도 집권을 하든 지적에서도 뭐예요? 집권을 하든 여튼간에 여튼간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집권을 하게 되면 집권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소유권자가 등기명인이 뭐예요? 등기소유자는 항상 소유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에 한 사람한테 해줘요 등기명인이 두 사람일 때 한 사람한테 통제한다 자 지적소관청의 직권의 한 정리 이렇게 써놨어요 직권의 한 정리 써냈습니다 그럼 거기 자 1번에 소관청의 그 쌍가리 2번도 자 거기 조금씩 별표하시고 지적소관청의 직권의 한 정리 1번 지적소관청은 그 일단 소유권 정리 별표하라고 했죠 특히 그 쌍가리 1번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것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자 거기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뭐가 표시가 불법하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쌍가리 2번 지적소관 직권의 정리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세의 등기부를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일처부를 조사하기나 해며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하면 등기상 증명소 또는 등기관세를 제공한 등기전사 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뭐하거나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일치하지 않은 아니하는데 필요한 신청하도록 뭐할 수 있다 이거 요청할 수 있다 쓰있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직권으로는 정리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한테 뭐예요 자 필요한 일치에 필요한 사항을 뭐예요 자 고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뭐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뭐예요 직권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직권으로 못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걸 몇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에 네 번째 줄에 등기부 갖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걸 주시세요 직권 정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진단했어요 물론 이렇게 뭐예요 소속 공무원이 자 뭐예요 업무에 관련해서 보는 건 수수료는 당연히 뭐예요 그 무료 동그라미 있어요 무료 무료다 자 그 다음에 그 106페이지 거기 신계등록지 아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어 이거 신계등록 할 때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이렇게 신계등록 자 신계등록에 소유자는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자 그래서 뭐 할 때 신계등록 할 때 소유자는 뭐라고 소관청이다 신계등록 할 때 소유자는 뭐라고 소관청이다 소관청이에요 신계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시 도지사가 아니에요 소관청이다 시 도지사가 아닙니다 신계등록 소유자는 소유자 세 글자 소유자는 소관청 소유자는 소관청 시 도지사는 네 글자니까 소유자는 소관청 소유자는 소관청이에요 신계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의 직권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은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이에요. 국유재산법에 의한 나오면 무조건 소관청이 등록한다는 거죠. 자, 토지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으니까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니까 소관청이 등록해요. 자, 소유자 정리결의서 작성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봐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 밑에 문제 보시면 공간정보구청이 알린 거 봐도 된 거예요.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에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지족공부에 신계 등록하는 토지소유자 신계 등록은 등기부가 없죠? 왜? 대장을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신계 등록하는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갖고 간다 그러면 맞단 대체.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다. 그래요, 등기부 없다. 그래서 그 소유권은 누가? 신계 등록은 소유권은 누가? 소관청이 집권조사한다. 소관청이에요. 자, 백수페이지입니다. 등록사항에 정정해요. 제목이 뭐라고? 등록사항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사항을 뭐예요?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등록사항을 정정해요. 자, 그러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뭐에 의한? 집권에 의한 정정이 있고 뭐에 가 있고 집권정정이 있고 토지소유자가 뭐예요? 신청해서 정정하는 거.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집권정정은 뭐예요? 집권정정은 우리가 중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집권정정상 자, 의의는 뭐예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족소관청은 지족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이게 처음부터 잘못 등록이 됐다. 잘못, 잘못이 있을 경우를 발견할 때는 집권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집권할 수도 있고 집권정정 대상에 물론 1번 토지동 정기결의서 있죠? 내용과 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동 정기결의서는 자, 한마디로 뭐예요? 자, 토지 이동의 신청을 받았을 때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자, 지족공부를 정리할 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동 결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갑, 이, 그, 지금 자, 대장상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 답에다가 뭐예요? 답에다가 인허가 와서 집을 짓고 자, 이렇게 뭐예요? 대로 바뀌었으니까 토지동 신청하게 되면 이 신청서, 신청서를 받아갖고 그대로 뭐예요? 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동 정리결의서라는 장부를 하나 더 만든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그 토지동 결의서 한번 봤죠? 어, 토지동 결의서가 어디 있어요? 거기 102페이지 토지동 정리결의서라는 이런, 이런 장부를 하나 더 만든다. 이게 102페이지에. 네? 그럼 이렇게 토지동 정리결의서를 이렇게 뭐예요? 이런 결의서를 하나 더 작성해서 이 작성해놓고 어디에 공부에 등록하면 나중에 뭐예요? 이게 이 대장이 불에 타버리면 이 토지동 결의서가 대장을 뭐예요? 이미 거기다 작성을 해놓은 거니까 이미 이걸 복구할 때는 뭐예요? 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결의서와 내용과 다르게 여기 대로 해놨는데 대로 쓰지 않고 뭐예요?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답을 전으로 잘못 썼다 하게 되면 이걸 고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 직권정정상은 토지동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썼을 때는 고치면 된다. 그 얘기죠. 2번이 중요하다. 2번이 뭐라고? 도면에 등록된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된 자, 등록된 뭐예요? 필지가 면적에 뭐 없이 면적에 증가가 없이 자, 면적에 증가 없이 경계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다. 경계위치만 그러니까 지족도 임야도 도면에 이렇게 도면에 뭐예요? 도면에 자, 직권정정 도면에 지족도 임야도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뭐 없이 면적에 증가 없이 면적에 증가 없이 경계위치만 이렇게 경계 뭐라고 경계위치만 뭐가 됐다는 게 위치만 잘못 등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증가 없이 경계위치만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자, 이렇게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자, 어떤 토지를 자, 도면에 뭐 했는데 등록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도면에 뭐예요? 어떤 하나의 필지를 도면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했는데 자, 이렇게 자, 등록했는데 자, 위치가 위치가 뭐예요? 잘못됐고 북동쪽으로 이렇게 뭐예요? 옮겼어요. 그런데 크기가 같으니까 뭐가 없어요? 면적의 증감 이 포인트가 그거예요.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뭐라고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돼요. 경계위치만 뭐가 있어요? 잘못 등록이 됐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있어 면적의 증감으로 그럼 틀려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위치만 이 면적의 증감으로 크기만 갖고 위치만 위치만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물론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직권이 가능하다 아니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쉬운 문제 뭐예요? 나왔던 그 지문이 뭐였냐면 지적측량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지적 측량이 뭐예요? 측량이 뭐 예컨대 면적측량이 아니면 지적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그럼 지적측량이 잘못된 경우 측량이 잘못됐다 잘못이란 단어 때문에 무조건 고치면 안 돼요 측량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거기 번호 몇 번에 자, 6번 있죠? 6번을 줄여 보세요 지적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1번 다르게 2번 뭐예요? 잘못 3번은 길어서 안 나오고요 4번 잘못 5번 다르게 있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 다르게 잘못 다르게 잘못 잘못됐으면 고치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측량이 잘못된 것은 무조건 고치면 안 되고 그 얘기 6번 줄여 보세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적당하냐 이게 부적당하냐 이게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적부예요 적부다 적부 자, 그러면 이런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의한 적부심사에 의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뭐예요? 지적위원회 의결결과로 의결 뭐예요? 의결 의결결과로 정정을 해야지 의결결과로 정정해야지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고치면 안 된다 다시 읽어보면 자, 6번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공부의 등록상에 정정을 요할 때만 정정을 요할 때만 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은 뭐예요? 참고로 법을 개정된 건데요 토지하필 제한을 위반한 등기신청을 각하할 경우에 각하사여 통제가 있는 자, 경우 그랬는데 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변 경우 지목이 다른데 지목이 다른데 뭐예요? 공유자 지분이 다른데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이 각하해버렸어요 통제가 왔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한 건 토지수요자가 신청한 건 뭐예요? 절대 필요 없어요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잘못 착오로 잘못 합병할 때만 이때만 뭐예요? 직권정정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직권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8번은 그 줄만 쳐놓으시고요 답으로 등장하는 게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만 이래도 제대로 보자 그러니까요 측량에 답으로 잘 나오는 게 특히 이 포인트가 그거예요 면적의 증가 없이 경계위치만 잘못되지 자, 절대 뭐라고 자, 이 면적이 증가되었으면 신청해요 자, 그러면 자, 거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그 108페이지에 있죠? 어, 108페이지에 물론 거기 맨 위에 니은 번에 자, 그 기억에 따른 등록상의 정정대상토지에 대해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바보할 때는 지금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반전으로 표시하고 붉은색으로 적어간다 그럼 이제 가로를 집어넣게 해서 자, 거기 자, 흑백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라고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자, 이런 토지 이런 직권으로 정량하고 있는 중에 자, 그 대장 등본을 뭐예요? 뛴다 이제 뛰어본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원래 이 토지가 이 토지가 원래 이 토지가 뭔데? 전인데 답으로 돼 있어갖고 그걸 고치는 중에 누가 그 대장의 등본을 떼어버린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뭐하는 중이라고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라고 가로집어넣게 했죠? 적은 부분은 흑백반전이 흑백반전이 그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얀색의 뭐예요? 하얀색의 뭐를 쓰는데 하얀색의 뭐예요? 이렇게 하얀색의 까만 글씨로 이렇게 쓰죠? 글씨 쓰는데 반대로인지 뭐예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흑 흑백반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뭐예요? 자 반대로 어디에 까만 바탕에 뭐라고 신색으로 했죠? 이게 흑백반전이에요 하얀 바탕에 까만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까만 바탕에 뭐라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했죠?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흑백자로 이렇게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라고 이렇게 흑백반전으로 표시해서 아니면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가로 이렇게 가로로케 흑백반전 가로로로고 붉은색이겠죠? 이렇게 한번 문제가 뭐예요? 33회 동안 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게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해는 해주지 않는데 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고 있는 중 그 다음에 토지수의자 신청의 한 정정 있죠? 그래요. 토지수의자가 신청할 때 경계변경이 생긴 거에요. 한마디로 신청할 때 경계 뭐에요? 경계 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경계는 이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토지수의자의 신청에서 인접 토지 경계, 단마디로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이 생겨요. 그러면 면적에 뭐가 있다는 얘기에요? 면적에 증감이 있다. 왜? 인접경계 변경이 생기면 이렇게 변경이 생기면 이렇게 변경이 생기면 뭐에요? 당연히 면적에 증감이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인접경계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경계 및 면적에 뭐에요? 면적에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같은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말로 바꿔요. 면적에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는데, 자, 뭐라고? 면적 및 네, 경계에 뭐에요? 경계에, 자, 위치가 잘못 뭐가 됐다. 잘못 등록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면적에 증감이 있다. 그러면 이걸 때는 누가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거에요? 토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거에요. 자, 토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 신청할 때 자, 당연히 뭐에요? 이렇게 변경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면적이 줄은 거죠. 이 사람은 뭐에요? 고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접 소유자의 이해관계인 인접 소유자의 인접 뭐에요? 인접 소유자의 소유자의 인접 소유자의 뭐라고? 승낙서. 또는 또는 뭐라고? 판개서 있죠? 판개서. 판개서.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와 판개서를 뭐에요? 제출해야 된다. 물론 거기 109페이지에 쌍 가려서 한번 등록상 정정 신청 절차 나오죠? 절차 나와요. 그럼 신청 절차 나오는데 거기 경계면적의 변경을 가져오죠? 변경을 해주면 이걸 고쳐야 될 거에요. 측량에서. 이럴 때는 거기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있죠? 등록상 등록상 정정 뭐에요? 정정 측량 성과도 있죠? 성과도. 이 성과도를 뭐한다니까? 이 성과도를 제출해야 된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제출한다. 이렇게 보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것도 별표하시고 등록 소유자 신청 정정 있죠? 그 2번. 108페이지 2번 별표하시고 109페이지 거기 3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별표하시고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여기 지금 의뢰. 여기 의뢰 소유권자 맞죠? 여기 서울특별시 관악구심림동 100번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뭐에요? 여기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되어 있으면 이게 맞아요. 이게 등기부등부 떼어다가 이거 서울특별시 관악구심림동은 고쳐야돼요. 무조건 대장의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기준이 소등심의 지장 소유권이 소유권은 등기부가 기초에요. 그러니까 뭐 갖고 고치라고? 등기부 갖고 고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쌍가를 이번에 뭐에요? 미등기 토지에 미등기 토지에 소유자 표시 정정 써 있죠? 그러면 일단 등기부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게 기등기고 이게 지금 뭐에요? 기등기고 이게 뭐에요? 이게 기등록에요. 이미 등기부가 있고 이미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장의 소유권은 등기부가 고치면 돼요. 그럼 미등기에요. 미등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미등기비등록은 신기등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기등록 할 때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는 소관청이 직권조사에요. 그런데 미등기에요. 그런데 기등록이에요. 뭐는 만들었어요? 대장을 새로 만드는데 이 대장의 이름 주민등번호 주소가 잘못됐다니까. 명백해. 그래서 거기 쌍가를 이번에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성명 명칭. 명칭은 뭐에요? 사람이 아닌 법인일 때 그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항을 정정할 때는 등록사항을 추천보세요. 등록사항이 명백해. 명백해. 잘못된 경우. 명백해 잘못된 경우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갖고. 판교사 갖고 하는게 아니에요. 가족관계 기록사항 갖고. 왜? 옛날에 따지면 효적이죠. 출생인거 효적. 가족관계 기록사항 갖고 정정한다.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바뀐 걸로 봐요. 소재가 바뀌면 당연히 바뀐 걸로 본다. 그래서 당연히 명칭이 변경된 시점은 공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지적 정리 통지에요. 지적 정리 통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지금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이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집에 몰래 집중을 답으로 세금 내려고 하니까. 아까 그랬어요. 토지 이동 현황교색액을 수립해서 집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집권으로 뭐에요? 집권으로. 조사해서. 이걸 뭐에요? 소관청의 집권을 데리고 친다면. 얘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읽어보면.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에 복구말소 등기 촉탁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뭐 한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통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번. 도관청은 토지 소유자에 신청이 없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집권으로 조사증에서 공부를 정리할 때 있죠. 그래요. 그 내용을 알려줘요. 물론지 물론. 소유권이 가배설로 바뀌어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로 보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통지. 대표적인 뭐에요. 통지 대상이 아닌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에요. 대표적인 부분.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등기. 완료. 뭐에요. 완료. 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 있죠.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는. 통지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통지할 필요 없다.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자. 복구하거나 하여튼. 직권을 했을 때는 알려줘야 된다. 아니죠. 자. 그러면 통지 시기가 중요한데. 어디에. 음. 자. 여러분 거기. 그. 111페이지 거기. 쌍갈아서 한번. 지적 정리의 통지 절차. 그래서. 그 시기 있죠. 그래요. 자. 일단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별표 하시고. 통지 시기.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능기가 필요할 때 있죠. 한마디로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대로 고친 다음에 촉탁을 해서. 이걸 대로 고치죠. 그러면 시기는 뭐에요. 시기는. 자. 변경 능기가 필요하다. 변경 능기가. 뭐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도 아니죠. 이 변경 능기가 필요한 경우는. 자. 등기를 촉탁한 다음에 있죠. 자. 대로 고쳤다고. 자. 이렇게 대로 고쳤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마쳐. 등기완료.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마쳤다는. 등기 뭐에요. 등기. 완료 뭐에요. 완료. 통지서를. 통지서 있죠. 이 통지서를 모았는 날부터. 접수 받는 날부터. 접수. 자. 자. 한번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접수 받는 날부터. 접수하니까. 이게. 숫자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며칠이라고. 이게 15일이에요. 15일. 접수 15일. 하여튼. 접수 15일. 접수. 접수라는 글자 뒤에는 15일이고. 접수 앞에는 뭐에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다니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뭐에요. 뭐가.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변경 등기가. 자.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다.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요.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언제냐.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연히 뭐에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공부의 대라고 뭐에요. 등록한 날부터. 등록. 등록. 등록이죠. 등록한 날부터.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7일이에요. 이게 오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꼭 암기해줍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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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보면 되죠. 이거. 이거. 틀린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뭐에요. 나무에 걸린. 걸린 사람. 덜 떨어진 사람. 네.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이번에. 통기받을 주소고서를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동그라미. 시군구. 자. 시군구 뭐에요. 공부죠. 그리고 게시판. 기역 앞에 시군구. 공부. 기역 공부. 이게 지자체 신문이에요. 공부 앞에.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에요. 자. 그 공부함으로써. 자. 통계한 거로 보겠다. 자. 그 다음에. 등기촉탁 별표 하시고. 등기촉탁. 자. 그러면 등기촉탁. 그랬어요. 등기촉탁이라고 나오면. 자. 등기촉탁이라고 나오면. 이 촉탁 한다는건 그랬죠. 자.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자.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자. 지적소관청에서. 네. 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뭐에요. 등기소로. 등기소로.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거에요. 부동산 표시. 표제부 고체라는거에요. 이거 대로 고체라는거에요. 그러니까. 촉탁 사이가 아닌게 다 아닌게 시험 문제에요. 항상 아닌거. 아닌거 하면. 답이 3가지에요. 첫번째 신규등록에요. 왜 등기부가 없다.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제에 의한. 소유자 정리 있죠. 이렇게 소유자 정리. 이 소유자 정리는. 부동산 표시 변경을. 표제부 고체라고 촉탁하는데.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은. 소유자 정리는 뭐에요. 표시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 촉탁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구역에. 행정구역. 행정구역. 명칭 바뀌었어요. 명칭 변경이에요. 영기군이 세정시가 됐어요. 그건 알아서 자동적으로 바뀐걸로 간거에요. 지번이 바뀌면은. 촉탁하지만. 이건 행정구역 명칭 자체가 바뀌는건. 촉탁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촉탁. 쌍가루입원. 등기촉탁이 필요한 경우가 쭉 있죠. 아닌것은. 아닌것은. 답이 몇가지라고. 신규등록은. 가장 대표적인 답이에요. 90%짜리 답이라고 보시면 되요. 90%. 신규등록 꼭 외워두시고. 그냥 참고로. 소유자 정리. 그것도 정리합니다. 3개가 안되면. 두가지를 보세요. 신규등록 90%. 이거 8%짜리다. 소유자 정리. 자. 그 문제는 그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촉탁사이가 아닌것 같다면 뭐라고. 신규등록이 답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차. 다음차. 다음. 다음에는 뭐에요. 이제. 지적측량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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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